아와이유 휴지입니다 지리개쌈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개고생해가지고 물고기 같은거 좀 잡아 봤는데 어 제가 또 이렇게 밤시간에 오는건 처음 아닌가요? 이제는 슬슬 돈을 조금 벌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떼돈을 벌어다 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려 파란큘라를 잡으러 갈거에요 굉장히 비싼 하나에 뭐 8천벨 정도 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거미인데 그게 밤에 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인벤터리 전체를 그냥 타란큘라로 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마일리지 섬으로 떠나봅시다 오늘 자는 주변 바 싹 제거 해가지고 작업 해봅시다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거라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겄는데 저도 이제 떼부자가 돼보고 싶다구요 자 이 위쪽도 구멍을 싹 메워가지고 여기에 스폰이 안들게 해야된대요 아 타란큘라랑 오늘 만날 수는 있나 이거 저는 뭐 해보는데까지 해봅시다 계속 자 이제 그만큼 한거 같은데 타란큘라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요 이러면 준비는 모두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한번 슬슬 접근해가지고 첫번째 일로와요 저의 귀여운 타란큘라 어딨나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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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해서 첫번째 터란큘라 탯해버렸어요 와 짜잔 놈탱이 밤탱이 돼서 좀 약간 볼품 없긴 하지만서도 어찌됐든 잡았다는거 자꾸 여기 세상에 소리가 나네 이거 뭐여 이거 보니까 바위같은 데서도 애들이 잰 데서 깨버려야될거 같아요 엉금엉금 기어서가자 엉금엉금 샷! 두마리 겟해버렸어! 이렇게 되면 제가 순식간에 16,000배를 벌었다는거에요 근데 이게 초반 작업이 조금 귀찮긴 하다 많이 그리고 자꾸 소리나는게 겁나 거슬리거든요 뭐야 어디 있길래 이렇게 계속 소리가 들리지 아 이 자식이었구나 아까부터 겁나 시끄럽거든 귀뚜라미야 이거? 땅깡아 아닌가? 땅깡아지 아 얘가 이런놈들이 그 타란툴라 나오게 하는 확률을 줄이고 있었군요 얘들 맞다 안돼! 이거 이제 얼추 타렌툴라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꽉꽉 채워서 가려고 하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무조건 잡는다 그래서 시작 아 이거 또 걸리면 안 되는구나 여상태에서 또 천천히 가야 되네 아 타렌툴라 잡기 겁나 까다롭네 타렌툴라가 나오면 뭐해 자꾸 어디 막 강에 빠지고 막 난리 나는데 이거 진짜 완전 개노가다네요 맞는데? 오케이 오케이 삭! 아 오케이 일단 타이밍 알았어 이제 이야 이제서야 다섯 마리째네요 거의 뭐 한 두시간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거의 뭐 거미가 여기 가운데서 젠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타렌툴라 나올 때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헷갈려 진짜 이거 나보다 배워버려야겠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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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그래도 노하우가 생기고는 있어서 샥 아 아 조금만 더 접근해서 잡아야 돼요 아 놓치게 몇 마리여 한 10마리 놓친 것 같아 진짜 엉금엉금이 이어사라져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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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한 마리는 잡았는데 일단 맞고 기절할까 했는데요 두 마리는 한 번에 잡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거의 뭐 이제 그래도 한 번 쏘면은 백발백중이거든요 하 아 자 나와라 너희들은 이제 내 밥일 뿐이야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잡자 이 길고 긴 싸움 이제 끝날 때가 왔어 각도만 잘 잡아가지고 아 아 망설이지 말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시착 잡아야 됩니다 어 있다 범위 아니 아니 어디 쳐 아 아 오 마이 갓 레전더리 진짜 아 어 아니 이거 이렇게 어 돈벌기가 여러분들 이렇게나 힘든 겁니다 어 진짜 현실 반영 게임이야 이거 자 몇 마리 남았냐 자 4마리 4마리 아 끝이 보인다 끝이 보여 오케이 때마침 한 마리 더 일로 오세요 타르툴라씨 여깄습니다 하하 아 타르툴라 마지막 획득 О 오어 어 어 필수 아이템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타르툴라로 채워버렸습니다 예 저 이제 못하겠어요 나 집에 갈래 집 보내줘 아 마이 스위트 홈 집이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정말 그 띵원 중 띵원입니다 과연 오늘의 최종 수학 얼마입니까? 6,400원 넘었어 제발 떡상 가자 잠깐만 이 짓을 했는데 12만원밖에 안 돼요? 5,400원 넘었어 5,400원 넘었어